2020 수능 대비 올해 커리의 마지막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마지막이다가 끝나고 나서 2회분의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진짜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해설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정식 이렇게 우리가 수업이 있는 커리로는 이 강자가 이제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 날이 좀 따뜻하긴 합니다만 그죠?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런 말을 하니까 잠깐이지만 이렇게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티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인데 깜빡했네요. 이렇게 항상 토요일날 대치 러셀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강자들은 올라옵니다. 날짜는 맞고요. 다 월자로 고치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3시간 30분짜리 4회 총 12강 지금 중간에 짧게나마 테스트를 치를지 안 치를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번 강좌가 전례 없이 구성이 다채롭습니다. 뭐냐면 보통 EBS 수특 수환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조금 조금씩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따로 이렇게 아예 그냥 대단원으로 나눠놨어요. 선생님께서 파이널 교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파트가 EBS 수특 정리 파트 따로 있고 수환 정리 파트 따로 있고요. 올해 6월 정리 파트 따로 있고 9월 정리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벌써 게시판에서도 선생님 올해 정말 꼼꼼히 꼭 부탁드려야 워낙 책은 잘 쓰시지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더 그 말에 자신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파이널이라고 요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파이널이 가장 난도도 높고 내용도 많습니다. 오케이? 요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시스템으로는 최근의 수능을 우리가 공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파이널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걸 느낄 거야. 6월, 9월, 수특, 수환 거기다가 전단원 또 꼼꼼히 주제별 접근법까지 다 넣었고요. 또 작년 교제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자료해석 파트라는 걸 입문지리에다가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입문지리 같은 경우 X, Y축 관계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입문지리 파트는 자료해석도 새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구성이 굉장히 하여튼 버라이어티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교제 받아보는 순간에 알차다. 진짜 진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00만부 한국지리 선택자는 6만명이지만 선생님이 6만부 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지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보고 환호를 지를 수 있을 정도의 퀄러티 담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최강의, 극강의, 극강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5회차 실무 난도는 최근 수능에 맞춰서 최근 수능이 약간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맞춰서 조정을 다 했고요. 그냥 내지 않았습니다. 5회차 실무 모두 EBS 수득수환하고 6월골평가원의 재해석입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건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인데 다른 건 아니고 몇몇 학생들이 이제 이 파이널 강자가 끝나고 또 2회분 모의고사가 있잖아. 그것의 제목을 이걸로 해달라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어요는 아니고 적었어요. 그런 말 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강자 제목을 한 3명 정도만 학생이 근데 굉장히 우연의 일치잖아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걸로 해달라는 학생이 많아서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좋다. 이것이 더 마지막이다.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있잖아요. 진심으로 그렇죠.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본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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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